자, 그 다음에 또 권리 분석에서 하나 또 봐야 될 게 연체관리비예요 이 연체관리비 우리 주택에서도 아파트나 빌라에서도 연체관리비가 낙찰자한테 공용부분에 대한 건 그 부담 임무가 승계되는 거는 주택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상가에서는 좀 더 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보다 관리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공실이 2년, 3년 가 있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연체관리비 상가를 낙찰받으면서 연체관리비가 얼마나 될까요? 라고 관리단이한테 물어봤을 때 몇 천만 원이요? 3천만 원이요? 5천만 원이요? 이러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월 50만 원씩 그러면 1년에 600만 원인데 5년 공실이었다? 이러면 3천만 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분들이 처음에 불러줄 때 낙찰자가 인수하는 대상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만 인수하면 되는데 처음에 관리들한테 물어볼 때는 다 불러줘요 이거를 그냥 다 내놓으라는 식이에요 나중에 싸워야지만 법이 그러니까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만 물어주고 끝나더라도 처음에는 다 불러줍니다 근데 관리비 얘기를 제가 왜 더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연체관리비를 판단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를 들렀을 때 연체금액만 알아보고 오지 마시고요 상관은 이게 몇 개월치 밀린 겁니까?라는 물어보세요 몇 개월치 밀린 겁니까?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우리 계산하기 쉽게 천만 원 밀렸다? 근데 10개월치다라고 하면 월 100만 원씩 부과가 되는구나 평균적으로 물론 계절적으로 냉난방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월 100만 원의 관리비가 부과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역으로 산춘해서 알 수 있죠 이때 관리비가 지나치게 비싸면 내가 물어주는 거야 어차피 낙찰 받으면서 그만큼 입찰가를 낮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연체관리비는 나한테만 인수되는 게 아니라 낙찰받은 누구든지 낙찰자한테 인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연체관리비가 극단적으로 5천만 원이 밀려있다 그거 내가 물어줘야 된다고 한다면 자기가 낙찰받을 금액에서 그 금액을 빼고 들어오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물어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체관리비가 지나치게 많다라고 한다면 임대가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장사하면서 일으킬 수 있는 매출은 정해진 거고요 그건 인위적으로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이런저런 비용을 공제를 해야 되는데 월세도 부담스러운데 관리비도 부담스럽다 그럼 월 이거 고정비용이 너무 크다 그러면 수익이 얼마 남지 않겠다 오히려 적자 보겠다 이런 판단이 있으면 세가 잘 안 나가요 그러면 결국엔 그런 세를 내는 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다른 상가에 비해서 관리비가 더 나아가는 만큼 내가 월세를 깎아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건 내 수익률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집합건물 이게 상가를 통건물로 받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빌딩 하나 꼬마 빌딩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그런 꼬마 빌딩에서 주인이 한 사람인 거 이거는 집합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연체관리비 낙찰자한테 승계되지 않습니다 물론 가스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게 공가금이 체납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낙찰자한테 부담이 승계되지 않아요 그거는 수도국, 가스국 이런 데 전화해가지고 이거 경매수로 소유권 바뀌었으니까 나한테 더 이상 청구하지 마세요 하면 나한테 청구 안 합니다 아주 이거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싸울 필요도 없어요 안 됩니다 집합건물에서 한 개의 호실을 낙찰, 두 개의 호실 이런 개별 호실을 낙찰을 받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이 관리비입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거는 연체된 금액뿐만이 아니라 매월 부과되는 관리비가 얼마인지 그게 임대성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같이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권리분석 등기상의 어떤 것들이 인수되고 소멸되고 법정시장권의 문제, 유치권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경매 전반에 대해서 다 알아봐야 될 공통적인 내용이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상가에 있어서 특별히 좀 찾아봐야 될 거 주의해야 될 거 그런 거 위주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상가는 수익률이죠 월세에 놓으려고 낙찰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수익률 분석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수익률 분석을 하는데 주변 임대 시세를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낙찰받는다, 빌라를 낙찰받는다, 주거용 부동산을 낙찰받을 경우에는요 시세가 뻔합니다 사실은 현장에 나가봐서 그 분위기를 익히기 위해서 나가보지만 요즘은 부동산 정보 사이트들이 많잖아요 포털에서도 부동산 챕터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매물 거래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얼마에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현장에 나가보지 않더라도 시세 파악이 가능한 게 주거용 부동산이에요 근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도 시세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는 주택만큼 그렇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물의 1층 상가가 나왔습니다 코너 자리가 그래서 그 자리를 가서 주변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들려서 저거 시세 얼마나 될까요? 그럼 몰라요 소리가 대부분이에요 심지어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입지가 민감하거든요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 아파트다 라고 한다면 그 단지 내에서 33평짜리 아파트 또 24평짜리 아파트 거의 시세가 비슷합니다 층수의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근데 상가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사거리 이렇습니다 여기에 건물이 큰 건물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1층에 쭉 돌아가면서 상가들이 있겠죠 1층에 쭉 돌아가면서 근데 이 코너 자리하고 여기 자리하고 심지어는 코너 자리가 아니더라도 이 자리하고 이 자리하고 가격이 굉장히 많이 틀려집니다 크게 달라져요 같은 건물의 같은 층인데도 같은 평수인데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틀려져요 동선이 이쪽은 많은데 이쪽은 썰렁한 이런 거리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라고 한다면 상가가 많이 틀려져요 그러면 만약에 이 상가가 지금 경매에 나왔다 이 상가가 경매에 나왔다 그러면 이게 최근에 거래되지 않은 한 이 상가의 가치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사무소 가서 시세를 물어봐도 굉장히 부동스러워 하세요 그분들이 저거 얼마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시세 파악이 어렵다 이게 또 상가 경매의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어려운 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상가는 현재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결국에는 임대료로 역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임대료 임대는 다 나가 있는 현황이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매월 내고 있는 임대료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가에 지금 들어있는 월세가 어느 정도에 들어있는지 그 월세가 따박따박 올라오고 있는지 이걸 판단을 해서 역산을 합니다 역산을 하는 거는 제가 따로 방법을 알려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산수입니다 산수 역으로 산출을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기대 수익률이 있겠죠 난 상가 투자를 하려면 상가 투자를 하려면 내가 적어도 이 정도 금액이 투자된다고 하면 월 얼마는 올라와야 돼 라는 그 수익률이 있죠 그 수익률을 역산을 해서 가치를 잡아내는 방법이 밖에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하면요 대출을 껴서 실제 투자 금액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상가인데 내 돈이 4억 들어가고 6억을 대출 받아서 한다 그러면 월세 받는 거에서 6억에 대한 이자 내줘야 되고요 나머지가 내 순수익이고 그럼 이 순수익 기준으로 4억 투자 대비 순수익 이걸 가지고 수익률을 계산을 하면 그 결과치가 객관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은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금리라는 거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고 또 같은 시기라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대출 받았을 때와 내가 대출 받았을 때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끼고 그 대출 뭐 지렛대라고 그러죠 대출금을 끼고 거기 이자 내는 것까지 고려해서 수익률을 판단하게 되면 그 결과치가 약간은 왜곡될 수 있으니까 설령 내가 대출을 받아서 상가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가치 판단을 위해서는 수익률 분석을 할 때는 100% 현금 투자했을 때를 기준으로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 수익률이 내 기대치에 부합하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요즘 상가 투자하면 100%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했다 대출을 안 받고 그랬을 때 기대 수익률은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다시 말해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지역보다는 임대성에 따라 틀려요 임대가 잘 나가 절대 공실이 안 날 자리다 라고 한다면 수익률을 조금 많이 양보하셔야 되고요 수익률을 많이 기대하려면 공실 위험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게 임대성도 엄청나게 좋고 수익률도 엄청나게 좋은 이런 가게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극단적인 지역입니다만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상가 투자해가지고 100% 현금 투자했을 때 상가 투자해가지고 연수익률이 1% 정도 조금 넘는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가 투자라고 하더라도 그냥 가지고 있는 동안만은 최소한의 비용만 빼고 앞으로의 지가 상승을 노리고 또 투자하는 그런 투자 방법이 있고요 나는 여기는 더 이상 가격은 안 오른다 근데 계속 올라오는 임대 그 수익률 보고 투자를 하겠다 어느 쪽 방향으로 갈지 좀 그것도 미리 설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 임대 시세를 좀 파악을 해보고요 지금 경매에 나와 있으면 임대차 현황이 나오니까 그 임대차 현황에 나와 있는 현재 세입자가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를 내고 있다라는 내용이 주변 시세에 의해서 좀 부합하는지 그걸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자리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아니면 오히려 더 좋은 자리 같은데 지금 경매로 진행되고 있는 이 상가보다 월세가 더 낮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지나치게 낮은 건지 제대로 된 시세인지 이런 거를 좀 많이 알아보셔서 시세가 시세와 맞지 않는 월세라고 한다면 시세대로 놓고 수익률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차 점포와 매각 대상 점포가 서로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르다기보다는 일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어떤 상가의 코너 자리입니다 101호가 있고 102호가 있어요 근데 어떤 치킨집 하는 임차인이 이 1호, 2호 이게 하나 갖고는 면적이 적으니까 전용 면적 한 15평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요 한 15평 갖고 치킨집 좀 작은데 테이블 몇 개 못 놓겠는데 해가지고 두 개를 임차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주인이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주인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 주인이, 101호 주인이 빚을 못 갚아가지고 101호가 경매가 나옵니다 101호가 근데 똑같이 200만 원이라고 볼게요 여기 200만 원 월세 여기 2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호실만 경매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임차인 입장에서 법원에 신고를 할 때 월세 200만 원으로 신고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임차인, 자기는 매월 400만 원씩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400만 원이라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어? 이건 내가 장사하고 있는 전체 면적의 2분의 1만 매각되는 거지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월세를 2분의 1만 신고해야지 이렇게 신고하는 임차인이 의외로 적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내고 있는 그대로를 다 신고를 해요 그랬을 때, 어? 15평짱인데 400만 원이 월세가 올라온다고 어? 꽤 괜찮네 그래서 그 400만 원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판단하고 거기에 맞게끔 입찰가를 산정한다면 굉장히 수익률을 떨어지고 결국에는 기대 수익률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월세가, 법원에 신고된 월세가 지금 경매로 매각되는 딱 그 부분에 대한 월세인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주택과 다르게 상가는 들어오는 세입자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죠? 결국에는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거고요 이익이 발생하면 소득세도 내고 부가세도 내야 됩니다 근데 월세 낸 거로 경비처리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죠 그럼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뭐가 붙습니까?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근데 월세가 100만 원이다 부가가치세가 10만 원이 붙어가지고 결국에는 임차인은 매월 110만 원씩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110만 원 내는 거 월세 100만 원이다라고 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세를 포함해서 법원에 신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법원에서는 그 진위는 파악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맞아? 이 월세가 맞아? 이거는 파악하지는 않아요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거는 허위로 신고가 된 거기 때문에 정확한 월세를 기재해 달라 뭐 100만 원이 아니거나 사실은 50만 원이다 소송을 제기하면 그때 법원이 들어가서 100만 원이 맞는지 50만 원이 맞는지 판단을 하는 거지 임차인이 신고했던 것 자체를 의심하면서 이게 맞아? 라고 검증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신고한 그 월세가 그대로 우리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가 되는데 여기에 부가세가 포함된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부가세가 포함됐겠다 안 됐겠다 이거 추정 어떤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 하나는 1.1로 나눠보세요 이거는 1.1로 우리 100만 원이면은 110만 원 내죠 150만 원이면 15만 원 더 내야 되니까 165만 원을 내야 돼요 결국에는 내는 월세의 10%를 더 내는 거기 때문에 1.1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10일이나 1.1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이게 10일이나 1.1로 나누었을 때 막 소수점까지 몇 점 몇 몇 몇 나간다 이러면 부가세가 포함 안 된 금액일 가능성이 커요 물론 이것도 가능성이 큽니다 큰 겁니다 100%는 아니에요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그냥 부가세 포함 300으로 하시죠 이렇게 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300만 원 1.1로 안 나누어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정확히 몇 백만 원 단위 또는 몇 십만 원 단위가 아니라 몇 천 원 단위로 끊어지는데 이게 1.1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아 이게 부가세가 포함이 된 월세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10%는 내가 떼서 이건 어차피 세금으로 나갈 거니까 수익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미천으로 이익으로 잡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의 점포하고 운영 상태 대비 차임이 지나치게 비싸거나 지나치게 싼 거는 아닌가 이거를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지나치게 싸다 지나치게 비싸다 이거는 사실일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지나치게 비싸다 그걸 낙찰을 내가 받았다 승계가 됐다 그러면 비싼 월세 받고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임차인이 결국에는 그 월세를 부담하기가 버거워서 결국에는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계약 갱신 안 하고 만기 때 만기까지만 하고 보증금 다 까먹고 저는 나갈랍니다 그러고 나가는 경우가 나니까 그때부터 공실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공실이 나면 수익률은 확확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공실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공실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수익률이 문제가 아니다 일단 이자 대출 받아서 내가 취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자 나가는 문제에서부터 내 경제에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임대차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적정한 임대, 업종 대비 또 면적 대비, 상권 대비 적정한 임대료가 올라오고 있는지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료가 조금 지나치게 낫다라고 했을 때 이거 내가 낙찰받아서 좀 올려야겠다 이건 위험한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좀 현재 영업 상태와 장사되는 거 봐서 며칠 가서 봤더니 매상이 하루에 한 200만 원은 올라올 것 같은데 300만 원은 올라올 것 같은데 장사가 되게 잘 돼요 그런 상태에 비해서 월세가 지나치게 높은데 지나치게 낮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임대료 자체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임대료 자체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세입자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현재의 소유자가 이거를 높게 낙찰이 돼야 자기가 받는 돈이 더 많아지니까 높게 낙찰시키기 위해서 임차인한테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신고할 때 어차피 월세라는 건 소멸성이기 때문에 그냥 누가 물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보증금만이니까 보증금은 제대로 신고를 하되 월세는 좀 필요에 의해서 높게 신고를 해달라 또는 낮게 신고를 해달라 이런 경우 많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검증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변을 100% 검증은 못하지만 주변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돌아다니어서 탐문을 하다 보면 그 상가를 얼마 전에 소개한 중개한 중개사가 있을 수 있고요 거기서 정보가 어? 거기 월세 150 아닌데 150으로 법원에 신고됐는데 월세 150인데 저게 맞아요 그러면 어? 150 아닌데 200인데 250인데 이런 또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동산 경매하면서 특히 상가 같은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많이 들리고요 현장 많이 가봐야 됩니다 이게 장사라는 게 매일 똑같이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말에 잘 되는데 주중에 잘 되는데 이것도 다르고요 오전에 잘 되는데 있는가 하면 또 오후에 잘 되는 데가 있고 다 상가마다 틀리기 때문에 좀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현장에 임해야 되는 게 이 상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수익률 분석을 해가지고 월 임대 수익률이죠 수익률 분석을 해서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역산을 해서 결국에는 입찰가를 산정해야 된다 상가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수익률 분석을 해서 수익률 분석을 하실 수익률이